네 아 번자가 써야지 바로 나와 바로 와 팀마다 공동 생활비를 사용하는 머니하우스 점심값 결제 문자가 통타게 핸드폰에도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메시지가 갔을 텐데 라디오가 몇 시지? 지금 너무 열 받아서 못 참고 있는 부들부들 떨린 소리 어떻게 해? 라디오 도중에 오는 줄 알아요 라디오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? 전화를 왜 해 어? 여보세요 형 3만 6천 5 했었으면 3만 6백 5 했었어 그거 기름 막 그런 거 때문에 유류 뭐 있어요 이게 되게 심한 게 미쳤네 아 아 김국 선배님이 하는 행동 형 형 라디오 하고 있어요? 라디오 중에 전화 받은 거야? 아 왜? 이 형 라디오 중에 전화 받아가지고 야 너 3만 6백 5 했었어 무섭다 갑자기 어? 혼나는 거 아니야? 아 너 급한 전화했어요? 딘딘한테 전화 받은 거야 아 지금 방송 이거 촬영하는 거 지금 3만 5백 원을 어디다 썼는지 아 지금 저 몰래 지금 둘이서 직원이랑 3만 6백 원을 썼고 아 심각한 사람 아니군요 왜 이렇게 땡이 하냐 표정이 안 돼 아 나 김밥 한 줄도 안 사먹고 굴고 있었는데 나 카드가 있는데도 불안풀 안 썼는데 아니 뭘 먹었길래 아침에 3만 6백 원이 나와 어디서 뭘 먹었길래